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보안장자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게 사실은 병이에요. 제가 이 마음병에 대해서 탐진치가 최고 큰 병이고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 다 드는 거고 부처님은 여기서는 이 선지식이 나오지만 사실은 뭡니까? 동자든 선녀든 비구든 비군이든 다 부타죠. 비우죠. 대선지식 아니에요. 최고의 선지식 우리는 서가문의 부처님. 다 선지식은 부타인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자예요. 누구든지 병이 있는 자는 다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 병이 낫는 근본이 내가 마음을 참으로 자비롭게 지혜롭게 썼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끝나는 건데 부처님은 모든 아픈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영과 욕을 몸 아픈 것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지 육신에 치료하는 사람은 세상의 의사고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왕이라고 해서 부처님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육신의 병은 마음에서 이미 다 틀어져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몸과 마음을 다 치료하는 자예요. 의사는 마음 치료할 수 없죠. 정신과 간다고 마음 치료합니까? 절대 못 치료하든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게 되면 뭐 끝났죠. 이렇게 해서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다 좋은 꽃과 영락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다 치료해서 목욕시키고 다 이쁜 옷 입히고 음식과 재물을 다 줘서 아쉬움이 없게 여한이 없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실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진실로 부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믿느냐 여러분 진실하게 부처를 믿으면 모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길이 무조건 있어요. 저는 죽을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망한 것에 대해서 절망 완전히 낙심 완전 폐허 이런 거는요 전혀 신앙에서는 그런 상황이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생심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신앙에서는 뭐예요 어떤 것도 나에게 뭐예요 유익하다니까요 신앙에서는 내가 진실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병이 크게 들어오면 뭡니까 크게 유익한 일이 생겨요 크게 깨닫고 크게 복을 짓는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크게 망했잖아요 크게 깨닫고 크게 발심하고 크게 부자가 되는 길을 알게 돼요 여러분 큰 고통이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삶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통이 고통이 아무리 크든 죽음이든 어떤 고난이든 나한테 다 그게 복이에요 전부 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건강한 것도 다 배락 맞은 거고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과 재해가 없잖아요 재산 많이 가진 만큼 뭐예요 재앙이에요 내가 일이 형편이 잘 풀린 만큼 뭐예요 이거는 배락 맞은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 아닌지를 절대 분별 못해요 제 일생 삶에서 제 삶을 비춰봐도 그렇고요 내가 일부러 뭐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뭐 쪽박차는 거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말이죠 뒤돌아 봐서 뒤돌아 봐서 내가 믿음이 진짜 겨자신 만큼에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요 전제하에 돌아서서 보면 고통이 커서 도저히 인생을 백 번이나 백천만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최고 나한테 복이에요 어떤 것도 원망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공부가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아쉬움 없이 여한 없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 없고요 새 세상은 병들어도 여한 없고요 내 몸이 천 갈말 찢어져도 여한 없고 아무 여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여한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여한 없고요 같이 있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생심에 생각하는 어떤 것도 없는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법문하고 법문 들으시잖아요 10분 후에 다 죽는다고 결정된 것으로서 가정해놓고 여러분이 10분 후에 죽는다고 안 죽으니까는 그렇게 안 하지 내가 10분 후에 죽는데 내가 요일 그대로 감자 캐는 사람 감자하고 김치 쓰는 사람 김치 쓸고 된장 끓이고 그대로 10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딴 일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하는 게 딴 일이 있다 그건 다 잘못 산 사람이에요 그냥 6시까지 내가 오늘 쉬어야 되면 쉬다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아쉬움이 없는 거지 6시 가니까 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미안하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할 때 옛날에 세계 무역센터 할 때 전화로 비행기 떨어질 때 전화로 사랑해 물론 위대하고 대단하죠 그 순간에 그런데 뭡니까 내가 오늘 비행기 떨어지고 내가 이 빌딩이 무너져서 내가 제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제대로 산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전화할 일이 있거나 할 일이 있으면 아쉬움이 많은 거야 불교는 아쉬움 없이 사는 거예요 망하든 흥하든 네가 오늘 흥했으면 내일 내가 흥한 거고 네가 망했으면 나도 내일 망하는 거고 네가 죽었으면 내일 죽는 거고 네가 살았으면 내일 사는 거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치료를 해준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알맞은 법을 말해준대요 부처님은요 배고픈 사람이 오면 경에 나와요 먼저 밥 먹이고 목마른 사람은 물 먹이고 그런 다음에 설법해요 먼저 항상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 다음에 법을 한다고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남을 미워하고 성잘내는 이에게는 자비관을 어리석이 많은 이에게는 여러 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준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 여러분 탐심이 우리 중생은 뿌리가요 그 골수가 여러분 뼛속에 골 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다 탐진치예요 그거 빼면 여러분은 다 시체요 그게 껍데기에는 뭐예요 선하지 우리는 이 탐심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 병들고 죽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든지 듣든지 맞든지 맛보든지 느끼든지 생각하든지 뭐예요 내 욕심대로요 내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게 딱 붙어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되면 뭐예요 해피 행복하다 내 욕심대로 안 되다 그러면 딱 짜증나고 쓱나는 거예요 남편이 내 뜻대로 해줬을 때 아주 행복해 자비롭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부인이 내 뜻에 딱 맞게 해줄 때 행복해 자식이 내 뜻에 맞게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능력 있게 세상에 부모를 삐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학문과 지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때 행복해 그렇지 않고 교도소 들락거리고 게으르고 술 먹고 노름하고 어? 맨날 게임이나 하고 그럼 뭐예요 짜증나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의 부정관이 뭔지 아세요 이 몸을 위해서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더 간 쌈은 뭐예요 다 재요 수만 번 쉰 것도 다 재요 물 한 방울 먹은 것도 다 재요 뭐 안 하면 포사량 안 하면 다 재요 내가 지금까지 스님이 먹은 거 쌀도 몇십 트럭이 될런지 10톤 20톤 트럭으로 어? 물도 뭐 몇백톤이 몇천톤이 될런지 어? 야채도 어? 트럭으로 몇십 대가 될런지 사과도 과일도 떡도 여러분 그거 다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했냐고 스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다 은혜잖아 천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 야채는 생명이 없냐고 메르치는 생명이 없냐고 싸란토라는 생명이 없냐고 태양의 은혜와 물의 은혜와 바람의 은혜와 풀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나라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와 법의 은혜와 천지의 은혜와 은혜를 은혜를 꽉 채워놓고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 다 삐져갖고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기 바랄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가지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의 말을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상대를 용서를 안 해요 관용을 안 베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부부싸움 여러분 평생 하는 사람 많아 단어도 토시도 안 바꾸고 평생 몇십 년 동안 여러분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끝까지 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봤죠 그래서 탐심 중에 탐심이 뭐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되려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원을 세워서 덕을 쌓고 복을 지어서 덕을 쌓고 복을 지어서 내 원과 뜻을 이루는 거지 내 원해서 내 원해서 하지 말아니까 항상 내 뜻대로 되려면 뭐를 하라 덕을 싸라 복을 지어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욕심대로 가정이 자식이든 부인이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가장들이 있어요 그 집은 어려워요 부인이 또 남편이고 자식이고 또 따라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은 어렵습니다 백골 난망이에요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 또 따라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됩니다 잘못된다고 또 자식이 부모가 뜻 따라주길 바라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은 잘못돼요 이 가정은요 안 되는 가정입니다 항상 부모가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 바라면 자식한테 뭐해야 됩니까 참 사랑을 해야 돼요 참 자비를 베풀어주고요 걔를 깊이 진리로 이 본심자리에서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용서해줘야 돼요 걔에게 용기를 주고 때에 따라서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이 부모를 떠나서 나라 국가 인류에게 덕과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빛나는 아들이 되도록 이것을 딱 가지고 내가 덕을 싸서 부모의 뜻을 따르게 하고 내가 덕을 싸서 부모가 뜻을 따르게 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덕을 싸서 남편이 뜻 따르게 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덕을 싸서 이거를 안 하고 지 성질대로 하려 성질대로 하려 하니까 이 세상은 다 뒤틀려 갖고 여러분 가정 다 파괴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공짜 빛 보시예요 이 세 가지는요 천하의 호랑이보다 천하의 코브라보다 천하의 독새보다 독한 거예요 이거는 했다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애도 있겠죠 기준을 정해서 돈을 다 나눠주거든요 무조건 망해요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포퓰리즘은 어떻게 됐냐면요 구제가 안 됩니다 아르헨테나는 IMF 구제를 열 번인가 받아요 근데 앞으로 그 나라는 죽을 때까지 받아요 새생생 대통령이 바른 사람이 안 나와 거기는 왜 그래요 퍼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생산에 투입되면 뭡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30만원 50만원 받고 평생 일 안 하고 거지로 깡통차고 살을 내 네 목숨 걸고 이래갖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몇 십억 몇 천억 몇 조 벌어갖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왜 돈 주냐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걔는 영구히 그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지 돼 그러나 준 사람은 뭡니까 지옥 여러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해서 이걸 줘서 생산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람 돈 주는 위정자는요 절대로 한 표라도 주면 여러분 세생생 삼죽이 구죽이 멸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면 돼요 그래서 안 쓰면요 3년 5년 몇 천만원 모아갖고요 뭐 니아까라도 사고 뭐 할 수 있어요 2, 30년 뭐 집 사고 결혼 저기 살 수 있어요 천만원 이천만원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에요 그게 1억 2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로 되는 거예요 경영학이 단순 계산하면 영원히 답 안 나오지 결혼하고 일하는 거 단순 계산하면 99%는 뭐예요 살 의미가 없죠 인생은 그렇게 안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돼요 신법이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욕심이 다 화를 불러요 욕심의 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막이에요 지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비관을 기르잖아요 남미화가 성내는 거 우리는 이것이 성을 내는 건 모든 공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미 해온 공덕도 망가뜨리고 영원히 공덕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마른 마른 지풀에다가 성냥불 붓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예요 일찍 공덕을 죄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맨날 잘해줘서 성질 팍 내보세요 인정 안 해요 이전까지 나한테 반지 사주고 옷 사주고 사랑해 준 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내심에서요 맨날 이뻐해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 주고 엄마가 아버지가 잘해 주는데 성질을 그냥 기분 나쁘면 팍 하면 저게 내 엄마인가 다 내 부모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화내면 일체 공덕이 일단 제로로 돼요 불교는 자비의사거든요 사무량십이에요 불교는요 끝까지 뭐예요 원수를 열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간방으로 요새는 뭡니까 화시대 화 요새는 성내는 시대라니까 전세계가 한국사람이요 일본이 1억 2천이고 우리가 5천만 5천 2백 인데요 일본보다 민형사 소송이 2.5배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구가 우리 2배가 넘잖아요 5배에서 7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쌈질하고 승낸다는 거예요 개뿔도 아무것도 소송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정가자 만들고 있죠 나쁜 놈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화를 내요 내 뜻대로 다 욕심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신앙적으로는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오로지 뭡니까 지혜와 자비로 턱과 복을 쌀 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 뜻은 다 10배가 아니고 100천 무량배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마음 바로 쓰세요 그리고 정말 하는 일에 전심전력 그냥 목숨 걸고 하세요 생명을 던지세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갖고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 사람 몇 명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해갖고 주 4일씩 할 수 있는 사람 해서 부자될 수 있는 사람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1%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냐면 최소한도 24시간 중에 12시간은 능력이 있으면 12시간 능력이 그냥 좀 없는 사람 15시간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18시간 일 안 하면요 나는 개인도 나라도 국가도 사회도 비전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8시간 일하고 여러분 잘 살려면 생각 바꿔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하니까요 내가 피와 뼈와 혼을 안 바쳤잖아요 그럼 잘 사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밥 먹고 개 돼지처럼 살다 가면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불교는요 혼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몸과 시간을 다 전심해서요 그것이 내가 구멍가게든 회사든 직장이든 내일이든 그거를 안 하는 사람 무조건 뭡니까 가난하게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사세요 우리가 이 얼마나 분노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화내는 거라든지 부모가 화내는 거라든지 자식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말을 못하잖아요 아들 딸한테 무슨 말을 못하고 부모한테 무슨 말을 못하고 남편한테 무슨 말을 못하고 마누라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왜 승질내니까 승질부터 낸다니까요 이게 무슨 사진지 그게 어디예요 직장이고 살고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못해요 얼석이 많은 얘기에는 여러 가지 법원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한 얘기에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주는 먼저 이 탐진치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뛰어난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불교에서 반야가 뭐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는데 뭐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로 본심 불성자리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유괴일인지 이게 내가 참마음자리에서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드러난 게 있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두 개로 갈렸거든요 좌우로요 360대 태극기 들고 360대 첩불들 하잖아요 갈렸어요 완전히 갈렸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교육에서 실패를 딱 해버렸어요 대한민국 역사교육 하나도 없어요 역사가 역사 없는 민족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이 현상은 좌우로 갈렸죠 본질이 뭡니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민족 중앙의 사명을 띠는 역사교육을 절대 안 시켜요 그러니까 끝났죠 뿌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지 현상과 본질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사라고 그래요 사리 환경에서 낭중에 제가 법문하면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 임무엘 이사무엘 사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사무의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사라는 것은 일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부부끼끼리 대화 부부끼리 대화 안 되고 부부끼리 대화 안 되고 부부끼리 대화 안 되는 근본이 뭐예요 그 사람 그 사람 마음을 부부끼리 대화 부부끼리 대화를 부부끼리 대화 안 되고 안 보죠. 나가죠.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혜로서 분별해야 되는데 뭐로서 지혜로 분별 안 해요 여러분은. 우리는 오로지 내 주견으로 내 소견으로 분별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이게 내가 바른지 안 바른지 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하느냐 안 하냐. 내 마음에 분심이 있냐 없냐 썩내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누구를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반드시 유익하게 하느냐. 으쌰으쌰 하는데 이게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사장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냐고 그러나 목숨 딱 걸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하라고. 이 탐진치는요. 우리 모든 불법을 믿지 않는 불법을 믿어도 골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이게 뿌리예요. 골수예요. 골수. 영혼이 이거예요. 겉으로는 나나나나 자비한 척해도 하나도 자비롭지 않고요.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해도 혼자 딱 챙기고 있고 딱 그렇게 살아요. 예외는 있어요. 우리가 이런 탐진치를 뭐로 하는 거예요. 개정회로 바꾸는 거예요. 개정회. 걔가 뭐예요. 자비의 사랑. 정이 뭡니까. 일심으로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해가 뭐예요.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되는 근본이 뭐예요. 욕심과 분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인생에 있어서 불교에서 원죄. 불교에서 원죄가 뭐예요. 무지죠.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요.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12연기예요. 문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유, 생로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뭐예요. 업생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로. 지혜로우면 원생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초월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냥 참사랑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부인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은 못하죠. 자식 그렇게 싸가지 없으니까 내가 베풀어 줍니까. 못 베풀어 주죠. 그렇게 부모가 잘못하니까 팽개치죠. 이게 오늘날 사회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잘한다 못한다 악한다 선화를 떠나서 내 본심자리, 법신불자리에서 독일수임, 독일수임, 법신불이 있고요. 보덕행, 보덕행에 법신불이 있는 거예요. 이 법실이 다르냐. 같은 법신이에요. 제불보살금은 똑같은 법신이에요. 일체가 다 같아요. 뿌리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육신에 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마왕, 마귀, 악귀, 죽중생의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벼농사를, 첨농사 지는 사람은 이게 변지, 피인지 모르듯이 똑같이 크는, 똑같은 색깔도 똑같이 크고 똑같이 크는 게 모른데 당시에 커서 다 부르면 하나는 불씨고 하나는 쌀알인 거라요. 벼알인 거라요. 그렇게 다르듯이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중생심으로 그냥 하면 여러분은 다 피되는 거예요. 불씨. 내가 뭐로 하면 오로지 부처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쌀알이 돼서 만중생이 먹고 다 힘내고 건강하게 천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못 먹어. 그거는 하나는 태워버려야 돼. 불질러버려야 돼. 하나는 만중생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불하든 참산하든 간경하든 독성하든 다란이라든 불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법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진심을 어떻게 쓸 거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는 거지 참선 연불이 뭐 필요한가요? 부처님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만 하고 연불을 하고 참선하세요.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먼저 하라고 내 말씀대로 살 건지 말 건지 내가 다 준다 그러면 딱 줘버리고 눈 뽑아준다 그러면 눈 뽑아주고 싸리불처럼 내가 오지 않고 준다 하면 딱 줘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다가 계산하거나 나를 넣지 말라니까 그러면 탐진질하니까 중생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라 위에서 국가 위에서 다 하는 건 뭐예요? 안중근 회사가 뭐 바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뭘 바라고 했냐고요. 오로지 이 국가와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죽는지 빤히 알면서 도산 안창원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이 유명한 우리나라 독립운동 이봉창 이런 의사의 수없는 하나도 택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부귀영화를 안 바랐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나와 불보살만 알아요. 독일스님이 내가 진심으로 하는지 가심으로 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나하고 부처님만 알아요.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대한민국을 진짜 다 깔아 없는 건지 아닌지 연예인에도 그런 사람이 많고 정치계도 법조인도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데 여러분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멀었다고요. 정말로 유의하면요. 내가 딱 없애야 돼요. 그냥 할 뿐이에요. 절대로 거기 바라면 안 돼요. 그러고 자기가 하는 게 그렇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옳아서 하는 건 좋은데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높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체 중생을 살리고 국가, 민족과 우주와 삼천대천세계 일체 중생을 살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오로지 나는 이 국가, 민족이요. 제발 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거 안 되고요. 정치인들이 그거 절대 안 돼요. 복수 혈전을 버려요. 그 결과가 어떤가를 다 좀 있으면 손바닥 보듯이 또 볼 건데 세 살짜리 뱃속에 있는 오늘 임신된 애도 다 아는 일을 세 살짜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저 지렁이가 다 알 일을 천하의 높은 일을 법을 펴고 천하의 높은 일을 하면서 전혀는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 욕심에는 아무것도 안 본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에는 절대 아무것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려면 개도 안 짓는 도둑놈이 훔쳐갈 때는 개도 안 짓는다고 늘 짓던 개가 도둑놈이 왔을 때는 짓지도 않는다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고 우리는 진짜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자든 불자가 아니든 정말 눈 바로 뜨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슨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그 가치와 이념은요 반드시 타인에게요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 무조건 영혼이 좋은 거여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게 뭡니까 그게 자비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 용서 자유 희생 헌신 이거잖아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나보다 의롭고 나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딱 결정을 내고 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선조들의 그런 깊은 그런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피와 뼈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작게는 우리 부모의 조상의 피와 뼈를 먹고 살고 이 대한민국의 삶은 대한민국의 그 혼신 생명을 바친 피와 뼈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득 환부역조 배은망득 환부역조는 뭡니까 영구이 끊어버려 단절 영혼이 뿌리 뽑아버려 그것이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거야 후회하지 마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제발 좀 항상 자기를 잘 보시고 우리가 진짜 불자가 돼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